2020년 노벨 화학상은 에마뉴엘 샤폰티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가 공동 수여하였습니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위의 작용 기적을 밝히고 이를 개량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로에 대하여 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기술이면 생물학 분야 같은데 왜 노벨 화학상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의문부터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연구의 노벨 화학상이 어색한 것은 아마도 화학하면 이런 엄청난 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을 떠올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화학이라는 분야는 이론화학, 물리화학, 획화학처럼 물리학 분야와 겹치는 분야도 있고 분석화학, 물질화학처럼 화학 권유 분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기화학, 생화학, 신경화학처럼 생물학과 겹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생화학은 생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로서 분자생물학, 유전학, 의학 등 다양한 생물학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노벨 화학상 수상 연구를 보면 10번 중 4번이 생화학 분야의 연구입니다. 화학 분야 중에서도 생물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노벨상도 생화학 분야 수상자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물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연구할 주제도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수상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잘 몰라서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마뉴엘르 샤평티 박사는 프랑스 출신이고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독일의 마크스플랑크 유닛에서 병원 미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메디컬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UC버클리에서 RN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벨재단에서 제공한 이 그림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저기 뒤에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거기서 풀려나온 이중나선의 DNA를 들고 가위로 자르는 여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DNA를 자르고 난 뒤에 새로운 DNA로 이어붙이면 유전체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가위는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가위가 아니라 미생물이 가지고 있던 가위입니다. 그런 가위가 있다는 짐작은 이 두 사람의 연구 이전에도 어느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은 두 사람은 이 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낸 후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위를 고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가위를 손에 들고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자르고 또 원하는 DNA 조각으로 자른 부위를 수정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가위가 처음 발견된 생물은 아니지만 작동 메커니즘을 증명한 대상 미생물은 스트레프토코커스피오진스라는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사슬처럼 연결된 고형의 세균이어서 연쇄상구균이라고 부릅니다. 퍼미큐트문, 바실러스강, 락토바실러스목, 스트레프토코카세악과에 속하는 병원성 미생세균입니다. 병원균 연구그룹에 속해 있던 샤폥디 박사가 왜 이 세균을 연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생물 전체의 관계들을 나타낸 이 그림을 생물계통도라고 합니다. 스트레프토코커스가 포함된 퍼미큐스문은 세균계 중의 중면 한 갈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은 왜 이런 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가위는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불리는데 크리스퍼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87년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이 유전자는 첫 발견 당시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 유전자인지 몰랐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참여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세균의 면역체계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두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인 크리스퍼 카스9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균에 침입하면 세균은 바이러스의 DNA 조각 일부를 크리스퍼 DNA에 끼워 넣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복제해서 세균을 터뜨리고 탈출하면 세균이 죽기 때문에 크리스퍼 시스템을 사용할 기회가 없겠지만 살아남는 세균의 경우에 다음의 감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감염된 후에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면역체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된 것이 반복 서열이고 그 사이사이에 파란색, 녹색, 오렌지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DNA입니다. 이 세균이 살아오는 동안 여러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게 되면 바이러스 DNA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퍼 DNA가 방어기적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RNA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세균은 DNA로부터 RNA를 합성하는 전사기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할 사실은 특정 바이러스 DNA를 별도로 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퍼 DNA를 통째로 전사해서 아주 긴 RNA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트레이스라는 이름의 특별한 RNA가 있는데 이 RNA의 염기세열이 크리스퍼 RNA의 염기세열과 딱 맞아서 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체가 이루어지면 카스9이라는 단백질이 이 결합체에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RNA3라고 하는 RNA를 절단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트레이서, 반복세열, 카스9 복합체에서 반복세열 끝을 절단하여 유전자 가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가위는 반복 RNA, 트레이스 RNA, 카스9 단백질과 한 종류의 바이러스 RNA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위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 RNA와 동일한 염기세를 가지고 있는 DNA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DNA라고 간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침입한 적이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이 가위가 작동되어 바이러스 DNA를 잘라서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매우 복잡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세균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알고 나면 조그마한 세균이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고 있었군 하고 대견하거나 또 그것을 발견한 자신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만족하고 그만두었다면 아마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한 발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흉내내고 변형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앞의 설명에서 이 유전자 가위는 몇 단계에 걸쳐서 결합하고 자르고 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RNA, 반복 RNA, 트레이스 RNA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흉내내서 한 조각의 가이드 RNA를 만들어 넣어주면 똑같이 가위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이드 RNA는 카스나인 단백질과 결합하여 가위를 만들었고 지정하는 딱 그곳에 가서 DNA를 잘랐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딱 원하는 곳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르기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면 세포는 잘린 DNA를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린 부분이 원래 어떤 염기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리하면서 아무거나 끼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바람불질을 먹거나 합입했을 때 이들 물질이 우리의 DNA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망가진 유전자를 수리하면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수리된 DNA가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린 부분 좌우로 결합할 수 있는 견본이 주어지면 그것을 참조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견본 DNA가 잘린 부분의 복제품이라면 아주 정확하게 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DNA를 끼워넣어도 세포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까지 합쳐서 원래의 DNA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는 없었던 DNA 조각을 끼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로 끼워넣은 DNA 조각입니다. 이 과정을 종합해보면 가이드 RNA와 견본 DNA를 넣어주면 내가 딱 원하는 곳을 자른 뒤에 원하는 DNA를 끼워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연구한 생물은 스트레프토코커스라는 세균인데 이 논문이 발표되자 다른 연구팀에서 순식간에 사람, 쥐, 식물 등 매우 다양한 생물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유전공학자들은 매우 편리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첫 번째로 개발된 유전체 편집 기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징크핑거 단백질, 테일 단백질 등 알려진 편집 기술이 있었습니다. 대신 유전자 가위는 예전 기술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매우 정교하게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가진 의미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암세포의 유전자 치료입니다. 변형된 유전자를 권한적으로 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된다면 최고의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산치료로서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물에 적용한다면 곰팡이 병이나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 종자를 개발한다거나 중금속을 흡수하지 않는 종자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새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유전자 가위 시장의 크기는 2.3조원이었고 2023년에는 4.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일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좋은 점만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사람의 유전자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혹일 것입니다. IQ가 높은 아이를 낳기 위하여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강한 군대를 원하는 독재자라면 근육이 강화된 전사를 양성하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유전체 편집 기술은 그야말로 생명체에 대하여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해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인 만큼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에 대한 유혹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의 한 의사가 허가 없이 배아의 유전체를 편집하여 아이를 낳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상하는 데도 쓰일 수 있듯이 유전자 가위도 좋은 일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은밀한 곳에서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른 모든 기술이 안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인류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인류의 손에 쥐어준 에마뉴엘러 샤폰티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 그리고 같이 고생한 연구팀에 감사 인사를 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유전자 가위는 몇십 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흥분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